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은 장애로 나갔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라는 요구였죠. 국민의힘은 생태정치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맞불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오히려 더 극단적 진영 정치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오늘 맞수로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박상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막대한 양의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다. 이거를 정적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브리핑을 도입한 후 첫 번째 소재로 유전과 가스 매장 문제를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약간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뜬금없는 산유공론이다라면서 뭔가 국면 전환용으로 이번 건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수영주 소장님. 네, 그런데 국민들께서 의아해할 거예요. 이 산유공의 꿈, 저도 대한민국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산유공. 정말 좀 든든하잖아요. 수출이 좀 악화됐을 때 동해에서 이 수규가 140억 배로 나온다면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거를 안 바라는 국민이 없을 겁니다.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발표 시점이라든지 그 발표에 근거가 되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산유국의 꿈을 얘기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냥 국민들이 이게 될까? 왜 그랬지라는 의문을 품고 있어요. 저는 그게 대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이 제1호 국정브리핑을 하는데 이 산유국, 동해에 어떤 영일만의 어떤 그런 기름, 기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들이 왜 대통령이 발표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자부 장관도 있고 석유공사 사장도 있고 하는데 아직 설립은 것들, 추측 가능성의 영역을 대통령이 책임지려고 나와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다? 아니 민생, 물가, 안보 얼마나 할 일이 지금 처리할 게 많은데 지금 또 이를 벌이냐라는 측면에서는 대통령께서 국정에 대한 주의력이 결핍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가스전이나 석유전 개발이 완성이 되려면 물리탐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시축, 그다음에 상업개발이 가능할지 이 단계까지 좀 남아 있어서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동의를 하세요? 네, 이게 되게 오래된 프로젝트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20년에 석유공사가 영일만 아빠대 6-1 광구에 대한 조강권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이면 문재인 정부 시기거든요. 그때 조강권을 확보를 하고 22년 4월 아직 문재인 정부가 남아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번에 액트지호사가 한 것은 분석이고 분석이 될 로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을 노르웨이의 쉐어와트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분석 작업을 의뢰를 하는 계약을 대한 석유공사가 체결을 해요. 그리고 액트지호사에서 분석을 해서 약 20%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석유 채굴 가능성이 10%만 넘어도 자본이 투자를 받고 채굴을 시출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차분하게 이 사안을 우리가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 대한석유공사가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건데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게 대한석유공사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을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 분들이 그런데 그거는 살펴보지 않고 저도 이제 구글링 좀만 해봐도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 이력이 그런데 그건 살펴보지 않고 왜 천국 유튜브만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 천국 유튜브 볼 시간에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를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맥을 이렇게 짚어보면 흐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네, 천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튜브 정법 시대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돼.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가스고 석유 많아요. 사실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야당에서는 상당히 냄새를 피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맞습니까? 맞는 게 아니라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패한 정책들을 보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보면 청공의 어떤 정법 강의에 안 나온 게 없어요. 뭐냐 하면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책으로 힘으로 가야 되는데 안보부터 교육 문제부터 그다음에 노동 문제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얘기하는데 좀 생뚱 맞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청공이요. 그런데 그거를 또 그대로 정책으로 실현되니 이게 뭐 꼭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행한 거 아닙니까. 산유국의 꿈을 발표하니까 이거 혹시 청공이 또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지난 2년 동안 겪었던 거예요. 좀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청공의 정법 강의를 좀 막는 게 본인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되는데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하나 좀 안타까운 게 이 청공도 1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액트지오도 1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차대한 뭔가를 결정하되 국정의 어떤 정책을 그런데 집단지성을 활용하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는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미심쩍고 안타깝고 미흡하고라는 생각들을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유튜브 찾아보겠습니까. 이게 크로스체크 해가지고 나온 발표고 청공이 그렇게 얘기한 게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조강권 확보한 거 보고 얘기한 걸 수도 있죠. 석유공사가 뭐 아무 저기가 없으면 문재인 정부 때 조강권을 왜 확보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사업은 정권과 무관하게 우리 국익에 맞춰서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 때 조강권 확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안 한 것이야. 그 가능성이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일단 확보까지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0%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발표를 하지 않으면 이게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좀 공식적인 발표도 하고 또 이제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웅규 소장님 난 이제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뜬금없는 산유공론이다 그래서 약간 좀 어깃장을 놓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 분석에서 이제 20%의 확률이 나왔는데 통상 자원 탐사 개발은 10%만 돼도 높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5% 이상만 돼도 높다고 하고요. 뭐 가야 하나 광고도 7%의 가능성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20%의 가능성을 누가 얘기했냐 그거죠. 액트 지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아주 호주의 큰 게 우드사이드인가요? 거기에서는 포기하고 갔어요. 여기는 본인들이 50%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서도 이게 가능성이 높으면 파기만 해도 나오는데 20%를 그러면 그 호주의 큰 기업, 1인 기업도 아닙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집단지성을 가지고 탐사하고 분석하는 그 기업은 포기하고 떠난 이 6-1 광고에 대해서 1인 기업의 액트 지우. 그분이 20%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20% 맞습니다. 그 자체부터가 신중한지 못한 접근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액트 지우의 1인 기업을 운영하는 누구죠? 이름이 아브레오 박사와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 우리 서울대의 유일한 지질탐사인 최경식 교수가 있어요. 그분께서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추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은 더 허황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달아요. 결국에는 구멍을 뚫어서 시출한 다음에 거기에서 물이 있는지 기름이 있는지 가스가 있는지를 딱 어느 정도의 가능성. 그다음에 한 바가지로 한 드럼이라도 가지고 있는 다음에 대통령이 발표를 했으면 굉장히 국민들이 흥분을 하고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미국에서 자기 집에서 혼자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대기업도 다 철수한 대로 가서 20%의 가능성이 있겠다 하니까 그걸 가지고 대단히 다 가능성이 있는 것 마냥. 이 자체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무슨 허황된 꿈을 얘기하느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 교사님, 그러니까 우리 수영주 소장님은 액트지오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컨설팅 업체냐?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라이스 대학에서도 경영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미국 지질학회의 회장인가요? 이렇게도 또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의심받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 해석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내부적인 크로스체크까지 했을 때 가능성이 있어서 차분하게 접근을 했다면 국익을 위해서 딱히 윤석열 정부 때 딱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국익을 위해서 함께 좀 이렇게 가주면 좋겠는데 예전에 자원해교한다고 이명박 정부 때 자원해교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포스코가 했던 리튬광산 지금 그 가치가 얼마냐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 자원과 관련된 분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차분하게 해야지 이거를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시장도 그렇고 여기 진짜 저는 법률가다 보니까 여기서 사기당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차분하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거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1인 기업이네 믿을 수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끌고 가는 거는 국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국익을 따진다면 대통령께서 신중해야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부의 판단이 굉장히 무능해서 1인 기업을 믿고라도 한번 파보고 싶다. 하지만 그 파는데 돈은 누가 돼요? 1인 기업의 액트지호가 되나요? 아니면 어떤 미국의 자본 어떤 VC들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시추공 하나에 1천억입니다. 5개만 들을까요? 아니에요. 최경식 교수도 그러지만 이거는 최소한 수조 원의 국가이상에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누구 돈입니까? 정말 경제가 힘들고 민생이 어렵고 하는데 그 없는 살림에 세금 쪼개서 시추공 1조 원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구멍 한번 뚫지 않고 한 사람의 어떤 박사, 교수 그 사람 말이 20% 있다 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장밋빛 전망을 국민한테 던지고 있으니 이게 그냥 절차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럽다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는 당연히 국민의 혈사가 수준이 낭비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돌아보시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나 나머지도 민주당이 산유국 안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이런 어깃장이야? 그런 좀 억지를 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차라리 민간 주도를 하는 게 맞다. 이런 해법을 제시를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가능성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민간 주도로 하게 될 경우에 또 더 많은 혼란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아예 안 나온 거면 모르겠는데 가능성이 나온 상태에서는 국가 주도로 하는 것이 혼란을 막고 또 이런 정말 이런 사건 한번 터지고 나면 어마어마한 주변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가능성이 이만큼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크로스체크까지 됐다면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서울대 연구팀의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대 연구팀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제 협업해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고 그렇다면 좀 이제 야당도 마음을 좀 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협조하고 적어도 왜냐하면 이게 시작 자체 그러면 조간권을 뭐하러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확보해 해놨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간권 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호주 업체가 이렇게 뭐 해서 나갔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한들 우리가 이 정도 가능성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손을 안 대면 민간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민간에서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 혼란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한번 풀어갈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시니까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동호반보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산유국의 꿈에 대한 거는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역대 정권에서 산유국의 꿈은 다 꿔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출 주도형 어떤 국가이기 때문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원 해결을 하고 자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역대 어떤 민주정부도 어쩌든 간에 다 해왔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했던 것은 지난 정부에 했던 부분들에서 하나를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자원 부분인데 보통 여기에 책정들이 2020년도 23년까지 예산 책정이 돼 있고 그걸 받아서 윤석열 정부도 그거를 이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를 왜 반대하냐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그만큼 어떤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봤을 때 5%든 7%든 10%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국민 앞에 나서서 뭔가 던지지 않아요. 저 로또 곧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던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던졌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정치 상황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딱 한 가지만 저는 계속 지적하는 게 저는 21%로 추락하는 지지율 그거는 아주 미흡하다고 봐요. 중요한 건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최혜병 특검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섭 전 장관의 개인 통화에 대한 내역이 4차례 됐던 것이 공개가 됐고요. 조중동 사설에서 끊임없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답도 못하고 우황장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리수로 던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반론 하실래요?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지 계속 이거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발표를 안 한 것은 그만큼 성숙도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는 진짜 큰 국가 예산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왔어요. 이제는, 이 타이밍에는. 그러면 이 타이밍에는 공론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22대 국회가 지금 특검 만능론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또 우려들이 나옵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을 이제 야권이 또 재추진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특검법으로 지금 맞불을 놨습니다. 또 여기다가 대북 송금 특검법까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여야 간에 이거 자체가 좀 정쟁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말 진짜 저는 이거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어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화영 지사 이제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신 판결이 나오는데 거기 맞춰서 이렇게 특검을 이렇게 발의한 것을 내가 보면서 야, 정말 창의적이다. 정말 창의력 문제집을 많이 풀었던 게 아닌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생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갑자기 문제집 이름부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창의력 수학 문제집을 많이 풀었던 게 아닌가. 아니, 진짜 법률가 입장에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된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을 낸다? 오늘 오다가 보니까 심지어 또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도 또 나왔더라고요. 도대체가 우리는 무슨 일도 수사도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수사를 해서 안 되고 재판도 해도 안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거는 정말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이렇게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오늘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입만 열면 검소 안 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검찰총장이 마지막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검은 검사가 수사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검사였던 변호사가 임명이 되고요. 그 실무지는 전부 법무부에서 검사가 파견돼서 와서 검사가 수사를 합니다. 예전에 특검들에도 다 검사가 와서 수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검사는 수사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외치는 민주당이 이렇게 특검에 있어서만큼은 무조건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정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특검, 너무 카드를 많이 꺼낸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상황이 돼서 좋지는 않죠. 국민들 보기에는. 정치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빈 공간을 내려놓고 협치를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누구 탓을 떠나서 이 집권을 하고 있는 정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2년간 그리고 21대 문을 닫을 때까지 14번의 거부권을 씁니다. 입법부에 어떤 여지를 주지 않죠. 결국에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특검에는 견제 방법이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그걸 초래한 거, 특검 유발자라고 제가 늘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검을 유발시키는 분이에요. 대한민국의 특검을 유발시키는 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끊임없이 본인이 이 정부를 풀리지 않는 한, 풀리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끊임없이 쓸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하는 국정운영. 하나도 입법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특검 부분을 끊임없이 내는 것이고 이화영 관련된 이화영 특검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검찰의 수사에 조금은 미심쾌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의하거나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 자체에 없는 문건을 공소장에 제기해서 기소를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공정성을 명백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이건 특검으로서 풀어야 된다. 검찰이 검찰을 못 푼다라는 측면이고 한동훈 특검은 초구혁신당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 특검은 전형적인 헛발절입니다. 이게 이제 이 나라를 정말 어지럽고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악질적인 특검인데 결국엔 김건희 여사 맞불러 오려고 특검을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을 보호하느라고 산유국을 터뜨리지 않나 김건희 여사 보호하느라고 김정숙 여사 이런 정상적 외교에 특검을 하지 않나 참 이 나라 운영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게 너무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윤상렬 정부의 독단, 독선 이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저도 이제 제2호구권이 반복되는 것이 그렇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제2호구권이 반복되도록 되는 그 과정에서는 민주당 180석의 입법 독재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법사위에서 그냥 뭐 막 그냥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 직권 상정해서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고 심지어 이번 22대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그냥 이렇게 열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정말 대화 토론을 의회에서부터 거의 질식시켜버린 민주당의 이와 같은 입법 독재가 결국에는 제2호구권의 남발이라는 이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을 할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지금도 보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사위 운영이 다 가져가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져가고 의장도 가져가면 진짜 그냥 입법부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건데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적어도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셨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정말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 본연의 그 모습을 다시 좀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부터 그렇게 국회에서부터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제2호구권을 반복해서 쓸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천분의 일만 따라가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 줘요. 법사위도 주고 모든 걸 양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부권이요?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했다고요?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별법 대통령이 왜 거부했죠? 지금 전세사기당에서 전국에서 8명씩 9명씩 30대, 40대 젊은 청춘 남녀들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선구자하고 후에 뭔가 이거를 예산을 투입하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못 받아들여서 거부를 해버려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21대 국회가 처음 열렸을 때 180석의 힘으로 민주당이 그냥 본회의 직권 상정해서 회부해서 그냥 통과시킨 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법법 개정안이에요. 이 개정안으로 전세금이 폭등을 했어요. 전세금이 폭등을 했다가 코로나 유동성이 꺼지면서 전세금이 폭락을 하면서 전세사기가 터진 겁니다. 저는 전세사기의 시작은 바로 이 180석 거야의 폭주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터진 전세사기를 우리가 국고로서 그거를 이렇게 보전을 해준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기범들에게 돈을 국가가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모라레저드가 생겨나는데 이 모라레저드가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다? 180석 거야의 독주에 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거 하면 전세금 폭등해서 나중에 폭락했을 때 문제가 생길 거라고 당시 페북에 제가 그거를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썼는데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 페북에 와서 전세금 절대 안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법안 통과되자마자 그해 가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유동성 꺼지면서 딱 꺼지면서 그 전세금 못 돌려주게 돼서 지금 이 사태가 난 겁니다. 박 변호사님께 잘하셨고 이유도 알겠어요. 그래서 전세사기범한테 구제되니까 그거를 거부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전세사기범들한테 돈을 할 수 있는 아주 어떤 위험성 때문에 국민들이 그 전세금을 사기당해서 피해당하는 사람이 목숨을 끊는 건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왜 이 정부는 그렇게 비정하죠? 국민들의 한 두 명, 여덟 명의 목숨이 아무것도, 민주당이 만들었을 때 거부하는 거예요? 민주당 탓을 해도 좋지만 최소한 국민들 여덟 명 목숨이 끊은 건 아홉 명이 되고 열 명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안타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규제를 해놓고 민주당을 비판하세요. 그게 일처리 아닙니까? 그게 안타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정쟁이에요. 그게 정쟁. 이거를 본질적으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그 부분까지 원론적으로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엄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민주당은 지금 뭐냐 하면 민주당이 문제를 야기해 놓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그 부분을 국고를 써서 그냥 빨리 해결하자. 그런데 이걸 본질적으로 논의하자는 거에는 절대 답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왜 답을 안 합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고치겠어요?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을 살려야죠. 이 부분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거부권의 문제에서 본질적인 것이에요. 자꾸 법령들 하는 게 특검이고 대통령을 겨냥하고 의외독주의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작 감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전세상의 피해를 무슨 민주당 탓이니까 못해 주겠다. 그렇지 않죠. 아니 아니 전세사기 가지고 다루려면 우리가 또 별도로 한 시간을 다뤄도 끝이 없기 때문에 논의 진전을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도 발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런데 전인 국회의장을 하셨던 김진표 의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일방적으로 어떤 법안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거다. 그러니까 생상적인 국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재발의된 최상병 특검법을 보면 이전보다 훨씬 야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한변협도 거치지도 않고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또 대통령이 3일 내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중립성이 좀 보장이 돼야 8명의 여권이 탈피를 기대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 거예요. 소장님. 아니 상황이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21대에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최혜병 특검. 최혜병 특검은 뭡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드러나다 보니 대통령께서 본인의 어떤 범죄 피해를 범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특검을 거부한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목소리를 높이고 요구를 한다고 바꾸겠어요. 결국에는 특검을 더 강하게 더 맵게 해서 192세라는 야당의 전체적인 힘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특검법도 여당에서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해서는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립성과 조금 멀어지는 쪽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이미 이게 강하게 하더라도 여권의 이탈표는 벗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허공에 주먹질. 그런데 어차피 약하게 해줘도 거부할 거고 세게 해도 거부할 건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이번 이 채병특검에 본인이 관련된 걸 밝히지 않는 이상은 더 세게 더 세게 특검을 발휘할 겁니다. 결국에는 거부할 걸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행여나 이 국정운영 자체가 추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국민의 108명 중에는 분명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분들 이제 끝내자 라고 했을 때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더 강해질 것이다. 이 논리에 대해서 반론 듣고. 글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론자입니다. 여러 곳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최상명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당내에서도 이제 좀 협의를 해보자는 이야기도 목소리들도 있긴 합니다. 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나온 입법안을 보니까 협의를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느낌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전향적인 입장을 끌고 갈 명분 자체를 박탈하는 수준의 입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가능성을 봤다 싶으면 조금 이 협상을 하는 쪽으로 들어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민주당이 전략을 세울 때 너무 정말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진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건너갑니다.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여러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통령을 뽑듯이 당대표 선거에서도 당대표, 부대표 이렇게 두 명을 뽑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이거 당내에서 감노를 박이 있죠? 이거는 정말 거의 소위 말하는 개파가 있는지 저기하지만 친한 친윤 가릴 거 없이 그냥 다들 싫어합니다. 이거는 정말 도대체 이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싶은데. 어제 천목회에서도 저희가 어제 천목회 회의도 있었지만 천목회에서도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천목회에서 집단지도 체제도 가서 황우여 비대위원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그랬긴 했지만 진짜 2인 지도 체제는 아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취지가 뻔히 보이는 거고 이거는 이런 거를 위인설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 때문에 법을 바꾸는 거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고 게다가 심평 변호사가 심지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대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해버리면서 이건 그냥 이제 날라갔다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님이 어떤 다른 뜻으로 하셨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당을 위한 어떤 충정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냥 거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 씨의 맥을 짚어지는 맥 소장님. 자 이제 사실상 2인 대표 체제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 여론조사상 지표로 보면 이제 용호상박이잖아요. 원희룡 전 장관도 있죠. 그러면 그러면 한 분이 대표가 되고 한 분이 부대표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는 이 2인 체제 물론 국민의힘의 어떤 룰 개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 그렇게까지는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알아서 들 집안 살림 꾸리시는 거는 꾸리셔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명백하게 보이는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룰 세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권에 거의 20년은 아니면 15년 이상 있으면서 기괴하다. 그러니까 대표와 부대표를 두고 차라리 수석 최고위원을 두거나 하면서 집단지도 체제에 있거나 아니면 단일지도 체제에 가거나 하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를 부대표를 둬요. 이건 뭐냐면 대표가 한동훈은 무조건 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부대표를 최소한 그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유 중 뭐냐면 예전에 김기현 대표를 5등에서 대표를 만들 때랑 그렇게는 못하겠고 차마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좀 편법상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이 조차는 저는 실행되기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이른바 친륜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보면 최근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어디 아니라고 뒀을 때 부대표는 원희룡 전 장관 정도를 고려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축인데 참 고약하죠. 둘은 또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인연도 있는데 친륜을 최소한 부대표 자리에 앉혀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마음대로 본인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 어떤 각을 세우는 것을 좀 무디게 하겠다라는 의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좀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형태들이 또 정치사에 새롭게 기록되는 것들도 국민의 힘이 좋을지 나쁠지는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어쨌든 이제 천목회는 이른바 절충형 지도체제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 초선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 부대표 체제 나쁘지 않다. 이게 안정과 흥행성을 고려한 거다.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진짜 이거는 당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단지도체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이렇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두 명이면 너무 당이 개파가 딱 둘로 딱 돼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못할 겁니다.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고 이철규 의원조차도 이렇게 되면 이 제도가 형예화되는 거다라고 어떤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모두가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들어가는 게 그리고 여기까지 나온 이상은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지도체제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건드리는 순간 무슨 말이든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면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제 민심 반영 정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행보를 보면 출마 쪽으로 좀 더 다가가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럴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또 나설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 체제의 옥립할 때처럼 나선다고 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 상황과 좀 다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 같으면 정말 이준석 의원 말대로 몽둥이 들고라도 개입을 할 건데 지금은 두 번째는 못합니다. 한 번 했지 두 번 하면 이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황은영 비대위에서 이런 조금 기괴한 이런 룰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대표라는 건 정치권에서 붙여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별로 큰 의미가 없거든요. 수석이 낫죠, 차라리. 그런데 이렇게 넣었다는 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견제가 결국에는 용산하고 어떤 신년그룹하고 함의가 없었겠느냐.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래해봐도 안 되고 저래해봐도 안 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부러뜨리기에는 좀 강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김기현 체제가 대표로 됐을 때는 나머지 의원들이 당심이라든지 민심이라든지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 보시면 최근에 이런 수치가 대통령보다 훨씬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 인기 좋은 사람을 대통령이 힘으로 누른다? 그거는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는 용산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안고 있을 것이다.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출마 여분을 계속 높여가다가 지금 보류됐다고 봅니다. 80%에서 멈췄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룰 세팅도 룰 세팅이지만 용산의 기류 변화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잊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인가요? CBS에서 김기현 논설실장이 전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칭한다 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저도 그걸 보고 조금 놀래서 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직접. 그랬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저를 만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김기현 논설실장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어찌 보면 윤과 한의 갈등이라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하는 사람들이. 그 갈등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떠한 하는 거죠. 제가 그 기사가 되게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천목회는 친한 조직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친한 조직이 아닌 또 다른 원외 조직이 어떤 조직이 하나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김기현 논설실장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도 보니까 뇌피셜을 많이.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천목회는 친한 조직이 아니고요. 당장 보면 이재용 간사는 기사만 검색해 봐도 나오는데 우리 천목회 대표적인 이재용 간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부 동반으로 공간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환 위원장 같은 분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른 단체 하나도 거기도 저한테도 이렇게 참석하겠냐는 의사 타진이 들어왔는데 제가 원외 조직 두 개나 하기에는 좀 이게 시간적인 여유도 좀 그렇고 해서 두 개 다 잘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참석을 안 한다 했는데 우리 천목회 회원들도 그 단체도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친윤 조직과 친한 조직이 별도로 원외에서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래요. 그냥 구성원도 겹치고 서로 교류도 하고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계속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뭔가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여당, 지금 우리가 같은 여당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서로 간에 그런 극한 대리까지 가야 될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입장에서 보면 용산하고 당이 이렇게 분열돼 버리면 공멸의 길로 간다는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럼요. 승주 소장이 볼 때도 원래 언론이나 이렇게 평화하는 사람들은 갈등이나 분열 구조를 좋아하죠. 저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화학과 협치, 소통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제 현상들을 보면 보통 패턴이라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면 정치가 잘 됐나요? 다 손해를 봤죠. 총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친윤들이 처음에는 좀 정권을, 말하는 전권을 잡고 국민의 힘을 흔들때는 좋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지금 와서는 초라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열돼서 이게 갈등이 생겨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국민의힘과 용산이 분열돼서 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용산과 국민의힘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의 한 몸이 돼서 간다? 국민들한테 버림받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이 국민의힘이 어떤 집단지도 체제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대표의 정확한 메시지와 위치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 불리하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당헌당규 개정안을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자, 그 당헌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부정부패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 이것도 삭제하는 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서영주 소장님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이제 좀 불리할 때가 됐다.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민주당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정당입니까? 이재명을 위한 위인설법이 너무 심해요. 그래도 최근에 보면 그래도 그 의장 경선에 있어서 당원 비율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물러나고 그다음에 의장 경선도 이제 명심이 반영되지 않는 방면으로 이렇게 좀 나오고 하는 걸 보면 민주당이 그래도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천목회에서 집단지도 체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이유도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정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들이 당 안에서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너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정말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 개정을 하겠다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국민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좀 이제 분리돼서 나갈 때가 아닌가. 더 이상 공천권을 행사할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다른 목소리들이 민주당에서 좀 많이 나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정들에 대해서는 좌절을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개정들은 당원당규 개정 그다음에 연임도 솔솔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아무도 어떤 소리를 안 낸다고 하지만 내고 있어요. 정작 이 친명 중에 찐명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진 의원도 정승 의원도 이거는 부적절하다 좋지 않다. 더민주 혁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과연 그 목소리만 듣다 보면 설탕 많이 먹으면 이 썩는다. 그러니까 적당히 잘 알아 듣고 가는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당원당규 개정 부분들이 물론 필요하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 상황은 변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너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인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는 당원당규 개정들은요. 이게 당의 안정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대표 기한도 연장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공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지도부의 임기를 조금 더 연장하자. 원래 1년 전 사태인데 그걸 좀 줄이자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사태 시에는 국민의힘이 1년 6개월이거든요. 그럴 겁니다. 대권, 당권.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민주당도 아예 그냥 확 더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리 당권, 대권 분리를 더 기한을 늘려서 새로운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지방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룸을 열어두는 게 더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이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걸 더 하겠다고 하면 뭔가 좀 욕심부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합리적이다면 차라리 더 일찍 내려놓고 새로운 지도부에 넘겨서 지방선거 관리하는 이런 방안들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수장님은 민주당의 주류 쪽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주류가 늘 옳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위한 길들이 한쪽에 목소리 큰 사람들 얘기가 꼭 주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목소리 크다고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 작은 얘기에도 맞출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런데 또 다른 논란은 그겁니다.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에 당무위원의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자 이런 주장도 있어서 이게 대통령 임기 단축 또는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민주당이 추구하는 그런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의 본의를 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안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정치라는 게 약간 은은하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노골적이라서 국민들이 보기에 좀 황당한 거죠. 이런 의도를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하면 예를 들어 특검을 해서 정말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탄핵 사유가 발견이 돼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탄핵을 목적으로 우린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당원당규까지 고쳐서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탄핵을 목적으로 하니까 특검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이 특검에 대한 진정성이 국민들한테 설득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묘하게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추진을 하는 사람들의 조급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성급함과 조급함이 일종의 이런 식의 개정들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장경태 의원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꼭 탄핵이 아니더라도 개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말을 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게 본심이 들키니까 당황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본심이 들킬 일을 왜 할까. 당원당규야. 꼭 지금 바꿔야 되는 것일까.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정치를 노골적으로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당 규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유발 시에는 무공천 규정도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치개혁 차원에서 보면 또 후퇴 같은 비판도 없나요? 2016년도에 김상근 혁신위에서 나온 당원당규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 걸 손보겠다는 건데 당원당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이면 24년이면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8년 정도 지났죠. 정치상황 변해요. 정치상황이 변하면 당원의 구조도 변하면 당원당규 조금 손볼 수 있습니다. 그걸 절대적으로 불가격적으로 손대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고치더라도 그 부분들이 당원들의 요구도 있지만 국민의 시선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집권을 하려면 민주당이 향후에 대선에서 집권을 하려면 우리 당원들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 중도층의 어떤 시각들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치면서 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조급함이다. 어떻다.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오해와 불필요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는 지금의 행태들이 과연 옳은 가라를 좀 일부적으로 치열하게 저는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용규 소장님하고 이 부분은 우리 박근혜 사장님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소장님 되게 많이 뵐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민주당의 건강한 목소리인 것 같고 저희도 사실 어찌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 천목회가 그러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모였거든요. 이러한 목소리들이 양당에서 많이 좀 나올 때 우리 정치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박근혜 사장님이 저보고 건강하다면 저는 민주당 내 당원들한테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에도 한 번 이런 이슈를 다뤄봤는데 댓글 중에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민주당도 참 답이 없다. 이게 어떤 약간의 민심의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는 다양성에서 많은 상상력이 나와야 뭔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국민들한테 정말 좋은 어떤 그런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업도 그러잖아요. 독점 기업이 편하고 좋긴 하지만 독점 기업이 있으면 우리 매번 먹는 것만 먹어야 되고 더 이상 상상하는 것들을 실현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 기업들을 두는 것이고 또 길을 열어놓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욕을 먹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당 내에서도 다양하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안 되라고 반대하겠어요. 민주당 안 되라고 반대하겠어요. 민주당을 평생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민주당 내에 있는데 저는 그들의 목소리도 작더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민심을 한 50% 반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들은 강력하게 천목해나 아직도 그 입장에 있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숫자의 문제지 50이냐 30이냐 20이냐 숫자의 문제지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보태고 싶은 게 저희 천목회에서 토론할 때 설주한 변호사를 한번 초대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정말 조국신당이 왜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었는가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게 사람들은 지민비조만 얘기하는데 지국비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에는요. 양당에 대한 실망이 정말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진짜 변해야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그만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에게 한 40초씩 시간을 드릴게요. 마무리 말씀. 집권여당부터 하세요. 우리 박교수님. 저희 당이 지금 이제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변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말 위인설법이 아니라 정말 혁신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감동적인 전당대회를 치르고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저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소영교 소장님. 여기가 뭐 정견발표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나라 살림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산유국의 꿈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국민이 고통받는 것들을 먼저 살피는 것들이 정말 대통령의 채무가 아닐까. 앞으로 10년, 11년 뒤에 무엇이 잘 될까 보다. 국민들은요. 당장 오늘, 당장 내일 살기 팍팍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좀 22대 국회 그리고 이 정치권이 변하지 않을까. 강호욱이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좀 이 극단적 좀 진영 정치를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면 김진표 의장 말대로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정치의 효능감을 국민들이 하나도 체감을 못합니다. 그러면 여야가 다 공렬하는 길인데 두 분도 그런 데 좀 일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